장비만 봐도 싸우기 싫은 남자 하지만 적을 질게 만드는 콤보 시작은 이쿠! 지금 당장 모든 말입게 해주겠습니다 누가요? 정비총합 14K 세팅 메이즈 두건 헬론 스페어 어세션 쟈켓 병사 브루트 숙룡자의 밤패 날랑 이맥 그리고 이띠치 우포션 공모는 간단데스 E W Q D E 스톱 W 마구 수시기 Q 수시기 D 빙겨서 거리두기에 다시 스킬 돌면 반포 이것이 바로 최강 헬론 스피어 콤보입니다 저기 즉 스킬이 아닐시 필승! 이 한방에 모든걸 걸 걸겠다 기이이이이이밙 mes 싶 그럼 지금부터 에론 스퓨어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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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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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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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